안녕하세요. 공쌤입니다. 이번 동작은 테이블 한 팔 회전입니다. 우선 테이블 자세처럼 자세를 만드시고 팔을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하늘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면서 회전을 하시는게 포인트입니다. 상체를 완전히 들어주시면서 틀어주시면서 하시면 더 큰 운동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한쪽 팔은 안되고 한쪽 팔은 되는 곳이 있는데 안되는 팔을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해주세요. 두번째 동작으로는 애니멀 워킹입니다. 미국에서 인기있는 운동으로 동물들의 자세를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재현하는 운동인데요. 말그대로 표범처럼 걷는 연습인데 따라하시면 무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운동효과는 정말 좋으니 잘 따라해보세요. 중요한건 골반의 높이가 엉덩이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됩니다. 동물들은 엉덩이를 좀 낮춰서 하죠. 2세트부터는 횟수 카운팅 하겠습니다. 2 3 4 5 6 6 7 7 8 9 10 10 1 1 2 3 4 5 5 5 5 7 7 6 7 8 8 8 8 12 12 13 14 14 15 15 15 이 운동들을 진행하시면 기본적으로 어깨 회전 근육이 발달하고 골반과 어깨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. 쉬어보이는 동작이지만 연속으로 반복하다 보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좀 남아서... 시간이 좀 남아서... 회전 근계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극상근, 극하근, 소원근, 견갑하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깨를 돌릴 시에 그 근육들이 항상 쓰이게 됩니다. 히히 히히히 히히히 애니멀 워킹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동물처럼 걷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리의 힘보다 팔에 힘을 더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사람은 2쪽 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리의 힘은 강한데 그에 비해 팔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팔쪽에도 조금 더 들어가 주시면 굉장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14일차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